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여인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가 종아리를 맞은 조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은 조이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의 유혹 암행어사 조이는 서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임무를 맡은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요 어느덧 해는 기울고 조이는 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들고 있었지요 건넌마을 소나무골 주막에서 여자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조이는 그 사건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별시 평범한 사건은 아닐 것 같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소나무골에 있는 주막집을 알아내었지요 다음 날 주막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주인을 부르자 젊은 여인이 나왔지요 이곳은 예전에는 주막이었으나 이제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지요 이미 날이 어두워져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승낙을 하였지요 처음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이 근처에는 예전에 주막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도적들이 들끓는 바람에 모두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여인의 주막도 여러 번 약탈을 당해 쓸만한 방이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안내받은 방은 무척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이는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남녀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지요 여인은 조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상을 차려왔지요 조이는 금세 밥을 비우고 여인이 권하는 대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눕긴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지요 여인은 상을 치우고는 다시 방에 들어와 한쪽에 누웠습니다 여인은 조이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지요 그리고 이제는 조이 옆에 찰싹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쩍 조이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지요 별 희한한 여자도 다 보겠군 조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조이는 열심히 코를 골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정말 음탕한 여자로군 산속에서 내가 한 여인을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여자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군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조이는 여자가 잠시 떨어진 사이 몸을 굴려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이 다시 조이에게 다가가면 조이는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여인이 쫓아오면 다시 위쪽으로 갔지요 깊은 밤 방 안에서 두 젊은 남녀의 우스운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이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켰지요 조이는 큰 소리로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이보시오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를 쫓아다니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아무리 주박집 여자라 해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눈길로 조이를 흘겨보았지요 어르신이야말로 참 별스럽네요 이 깊은 산속에 담중의 둘뿐인데 그렇게 신경 쓸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조이는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신 버릇을 좀 고쳐야겠소 행여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니 이번에 따끔하게 매를 맞으시오 자 어서 종아리를 걷으시오 조이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이가 나갔다 온 사이 들어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요 여인은 코고는 소리까지 내며 자는 척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이가 여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역공을 펼쳤지요 하하니 학식이 꽤나 있으신 분 같은데 밤중에 단 둘 뿐이라고 이러셔도 됩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저를 욕 보이실 작정이신 건지요 조이는 뻔뻔스러운 얼굴을 쳐다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악독한 것이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이는 깜짝 놀랐지만 여인은 반갑다는 듯 그를 맞이했지요 이제 오세요 글쎄 저 양반이 하도절 괴롭혀서 지금까지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조이에게 가서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그는 조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 여인이 저의 아내입니다 전 밖에서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지요 며칠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신세지려고 하다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제 아내의 버릇을 고쳐주시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행실이 좋지 않은 제 아내의 버릇은 영영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겠다니요 며칠 전 이곳을 머물던 나그네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지요 그때 밖에서 그들을 엿뜯다 그만 남자를 칼로 찌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살아났지만 보졸에게 간통죄로 잡혀갔지요 그 남자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자가 먼저 접근해 온 것이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아내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이는 남자의 말을 듣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실수란 있는 법 부인도 이제는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행동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지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살다 보면 남자가 그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남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남편분과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원래부터 음탕한 여자가 아니었던 그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이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힘내라고 어르신 덕분에 이제는 우리 집이 잘 되게 되었잖아 가서 술상이나 크게 차려보게 세 사람은 그렇게 날이 새도록 술을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날이 밝자 조이는 관가로 가서 간통죄로 고소된 죄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다시는 음탕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옥에 다녀온 스님 망덕사의 선율이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날마다 바랑을 메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며 시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요 선율 스님이 부지런히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불경 중 반야경을 책으로 새롭게 꾸며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미처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럽게도 선율 스님은 죽고 말았지요 지옥에서 나온 사자가 느닷없이 선율 스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날 좀 풀어주시오 난 아직 갈 데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선율 스님은 이렇게 소리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망무가내로 선율 스님을 끌고 가며 이놈, 깃소리하지 말고 따라오지 못해 내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이윽고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소승은 오직 반야경을 책으로 꾸며 많은 사람에게 널리 벗들이려다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채 갑자기 끌려오고 말았습니다 선율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너의 목숨은 이미 끝났으나 너의 소원이 기아륵하니 내 특별히 너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마 너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염라대왕이 뜻밖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선율 스님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지요 선율 스님이 선율 스님이 지옥에서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 어디선가 젊은 여자가 울며 나타나 호소를 하였지요 스님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저희 부모님께서 가난한 이웃 사람의 논을 빼앗은 일이 있어 그 죄로 제가 지옥에 잡혀와 가진 고생을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그 논을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으로 누르고 재물까지 빼앗아서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모님께서 마음을 고쳐 그 논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집은 사량부 구원사에 있습니다 알겠소 내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겠소 선율 스님은 그 길로 지옥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왔지요 하지만 선율 스님은 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율 스님이 돌아가신지 열흘이 지나 사람들이 그를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냈던 것이지요 이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꺼내주시오 선율 스님은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이렇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목동은 감짝 놀라 망덕사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망덕사의 스님들이 열어 달려와 무덤을 파고 관 뚜껑을 열었지요 선율 스님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긴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선율 스님은 곧 그 여자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하며 잘 타일렀답니다 그런 뒤 그날 밤 선율 스님은 꿈 속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 여자가 기쁜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선율 스님이 지옥에 다녀오게 된 것은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학이 떨어뜨린 깃털 신효는 부지런하고 착한 농부였습니다 그에게는 홀 어머니가 한 분이 계셨지요 신효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집안이 가난하여 어머니를 마음껏 모실 수 없었습니다 신효의 어머니는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이 오르지 않으면 결코 수저를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반 농사만 치어서 어떻게 날마다 고기 반찬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신효는 처음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이라도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신효는 하루 종일 깊은 산속을 헤매었지만 도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활 솜씨도 워낙 서툴렀지만 이따금 나타나는 짐승들을 볼 때마다 차마 활을 겨누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신효는 끝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난 고기를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괴로웠지요 신효는 집으로 가다 말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서 학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지요 신효는 마치 그 학이 자기를 위해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학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지며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학은 화살이 겨누어진 줄도 모르는 듯 신효의 머리 위까지 날아왔지요 신효는 힘껏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화살은 번개같이 날아가 학의 날개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학은 하얀 깃털 하나만 떨어뜨리고 더 높이 날아가 버렸지요 신효는 허탈한 마음으로 바로 발 앞에 떨어진 깃털을 주어서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신효는 까물어칠 듯 비명을 질렀지요 깃털을 들고 바라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학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신효는 다시 한번 그 깃털을 눈앞에 갖다 대고 바라보았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항만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신효는 놀랍고 무서워서 얼른 그 깃털을 가슴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신효가 떨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서 웬 낯선 스님 한 분이 신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쪽 소매가 떨어진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효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스님이 말을 했지요 내 승복 소매를 주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그런 것은 보지도 못했는데요 신효가 어리둥절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의 품 안에 내 승복 소매를 숨겨주지 않았소 스님이 말을 했습니다 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은 학의 깃털 하나뿐인데요 하고 신효가 가슴 속에 숨겨진 그 깃털을 꺼내자 놀랍게도 그것은 깃털이 아니라 스님의 승복 소매였습니다 스님이 얼른 그것을 받아 끼우니 꼭 들어맞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신효의 어머니는 다시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백정 어느 마을 대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대감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 하는 지관과 지사를 모셔와 외자리를 잡았지요 이들 가운데 유명한 지관이 대감의 외자리를 잡고 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외자리야말로 중국의 천자가 날 자리입니다 대감은 천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얼마 후 대감이 사는 마을에 고기를 팔러 다니던 건넌마을 백정이 그 무덤가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지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안타깝구나 임회자리가 명당이긴 하지만 한 자만 더 내렸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을 아니 뭐라고 마침 듣고 있던 백정이 호기심이 생겨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백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외자리가 생기면 장사를 지내려고 1년째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좋아 밑져야 본전이니 어디 해보자 백정은 얼른 고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자 초분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파내어 유고를 잘 줄였습니다 백정은 아버지의 유고를 대감댁 무덤 상석 아래에 몰래 파묻고 그 자리를 감쪽같이 원래대로 만들었지요 아버지의 유고를 대감댁 상석 밑에 모시고 난 뒤부터 백정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낸 배 밤 등 과일이며 떡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지요 대감 산소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대감은 화가 났지요 대체 어떤 일인고 우리 말고 아버님 산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냉큼 밝히거라 그날 밤부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감댁 산소에서 보초를 썼습니다 밤이 되자 한 사람이 산소 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백정은 그것도 모르고 대감댁 산소로 다가왔지요 백정은 영문도 모른 채 보자기에서 꺼낸 제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얘들아 저놈을 잡거라 하인들이 달려가 백정을 잡았습니다 넌 건너마을에 사는 백정이 아니냐 청직이는 백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뜻밖이다 싶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죄를 올리는 것이냐 백정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매맞아 죽기 십상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지요 시간을 벌면 좋은 수가 생길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이놈을 한양 대감께 올려 보내도록 하자 그날 밤 한양에서 대감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대감은 백정에게 물었지요 네 이놈 내가 우리 아버님 무덤에 제사를 지낸다고 네가 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사연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말하거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없어질 줄 알거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를 물려주십시오 대감은 백정만 남기고 모두들 자리를 뜨게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가까이 와서 말해보거라 사실은 대감님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님과 퍽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깝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봐서라도 제가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업니까 미천한 신본이라 낮에는 보는 눈이 많아 제사를 못 올리고 밤에 몰래와 제사를 지낸 것이옵니다 백정은 그럴듯하게 꾸며내왔습니다 그게 정말인 것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좋다 그럼 내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집에 있거라 대감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여보하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놈을 이 집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대감은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갔지요 집에 도착한 대감은 안채로 급히 가서 어머니에게 백정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노무는 빙글에 웃으며 말을 했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여간 네 아버지가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니는 백정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난 이제 다 산 목숨이고 살아갈 날이 많은 네가 알아서 하거라 어머니는 대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백정이기는 하지만 한 피를 나눈 형제일지 모르지 않는가 대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데에 결론을 내리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어서 본가에 가서 그 백정을 데리고 오너라 그를 데려올 때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예를 갖추어 서방님 대우를 하거라 하인은 백정에게 대감의 말을 전하고 함께 가자고 청하였습니다 백정은 가마를 타고 한양길에 올랐지요 생전 처음 타보는 가마에 백정은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였습니다 백정은 한양 대감 집에 도착을 하였지요 백정이 도착하자 하인들이 음식을 잘 차려 내놓았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놨지요 그리고는 백정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노 대감이 네 어미를 좋아했다며 어디 보자 네 아버지와 어디가 닮았나 보자꾸나 대감의 어머니는 그가 음식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정은 음식상에 음식이 많아 무얼 먼저 먹을까 궁리를 하다가 예쁜 종지에 담긴 간장에 눈이 갔습니다 오라 이것이 제일 맛있는 것인 모양이구나 그러니 제일 예쁜 그릇에 조금 담겨있지 이것부터 마셔보자 백정은 간장 종지를 들고 쭉 마셨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쟤 좀 봐라 성미가 급한 게 꼭 네 애비를 빼다 박았구나 네 아버지는 시장할 때 간장부터 마셨느니라 어머니는 대감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이쯤 되자 대감은 백정을 자기 동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대감은 백정을 집에 두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중국의 천자는 조선의 조정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명령을 내렸지요 하늘을 나는 자를 구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을 찾으려고 조정 대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이 같은 일에 골치를 앓는 것은 대감도 마찬가지였지요 대감이 고민고민하고 있는데 시골 집에서 청지기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하늘을 나는 사람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단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방님을 모셔올 때 가마 속에서 날아갈 것 같다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대감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가마꾼들도 모두가 다 들었는걸요 백정은 가마를 타고 기분이 너무 좋아 날아갈 듯 하다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대감은 백정을 불러 중국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천자는 바로 백정을 불러 명령하였지요 어서 하늘을 날아보거라 먼 길을 오느라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좀 쉬게 해주십시오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팔자에 없는 대감 동생이 되나보다 했는데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몸이니 실컷 먹구나 죽자 천자는 상을 잘 차려 백정을 대접하였지요 백정은 실컷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이 지나 다음 날이면 천자 앞에서 하늘을 나는 날이었지요 백정은 저녁을 먹고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년들이 조끼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지요 왜 싸우는 것이냐 그러자 한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이 조끼가 동해 용왕 것인데 서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또 다른 소년이 말했지요 아니에요 서해 용왕 건데 동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대체 이 가짓게 뭔데 서로 같겠다고 싸움을 하는 것이냐 이 조끼를 입으면 하늘을 납니다 뭐라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하늘을 날고요 단추를 풀면 땅에 닿게 됩니다 이놈들 거짓말 말거라 그러자 소년들은 깜짝 놀라 조끼를 놔두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백정은은 그 조끼를 갖고 갔지요 이튿날 백정은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조선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늘을 난다고 하자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지요 어서 하늘을 날아보거라 전자가 신호를 하자 백정은 조끼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그러자 백정의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지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백정은 있는 단추를 다 채워 하늘 높은 데까지 올랐다가 단추를 풀어 천천히 내려왔지요 천자도 깜짝 놀라 벌린 입을 좀처럼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다니 정말 훌륭한 제주로다 그 제주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되옵니다 별 특별한 제주는 아니옵니다 백정은 사실 그대로를 말을 했지요 그럼 나도 날 수가 있겠네 물론입니다 배야 그러자 천자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에 옷과 왕관을 백정에게 맡기고 얼른 조끼를 입고 단추를 부지런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천자는 종알같이 하늘로 올랐지요 단추를 풀어야 내려오는데 백정에게 듣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자는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되고 말았지요 천자가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백정은 천자의 왕관을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생사의 관음상 중국 천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지요 천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여인의 모습을 그리라 하였습니다 화공은 천자의 명에 따라 여인의 그림을 완성하였는데 마지막에 그만 붓을 잘못 떨어뜨려 배꼽 밑에 붉은 점을 찍고 말았지요 화공은 점을 지우려 애써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붉은 점은 날때부터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완성된 그림을 천자에게 바쳤지요 천자는 그림을 보더니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모습은 실물과 같다 그런데 어찌 알고 속에 감추어진 배꼽 밑의 점까지 그릴 수 있단 말인가 천자는 화공을 오게 가두고 벌을 주려 하였지요 그때 한 승상이 아뢰였습니다 배아 저 사람은 마음이 아주 고든 사람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어질고 고든 사람이라면 내가 어제 꿈에 본 사람의 형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그림이 꿈에서 본 얼굴과 꼭 똑같다면 그때 용서할 것이다 화공은 11면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천자는 화공이 바친 그림이 지난밤 자신이 꿈에서 본 얼굴과 똑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화공을 용서하였지요 화공은 큰 벌을 겨우 면한 뒤 분절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웃나라 신라는 불법을 숭상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라로 건너와 불살을 닦아 나라를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함께 신라 중생사로 가서 관음보살의 상을 만들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그 후 중생사의 관음상을 우러러보며 기도와 복을 얻었지요 신라에 최은함이란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중생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서 정성껏 기도를 드리며 아들 낳기를 빌었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한 끝에 그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은 지 석 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 후백제 견혼이 나라를 침범해 나라가 매우 어지러워졌지요 은함은 아이를 안고 중생사 관음상 앞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군사가 갑자기 터들어와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식과 함께 있다가는 아이는 물론 우리 식구 모두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당신께서 이 아이를 주신 것이라면 큰 자비를 베푸시어 아이를 잘 길로 뒷날 우리 부자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최은함은 몹시 슬프게 세 번 울면서 세 번 아뢰고 난 뒤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관음이 앉은 자리 밑에 감추어 두고 떠났지요 보름쯤 지나 적병이 물러갔습니다 최은함은 그 길로 중생사로 달려와서 아이를 찾아보았지요 아이는 처음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살결은 마치 새로 목욕한 것처럼 뽀얗고 고았으며 입에서는 아직도 전 냄새가 났습니다 최은함은 관음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자비에 감사를 하였지요 그 아이는 총명하고 지혜롭게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고려시대의 재상 최승로라고 합니다 석탑을 쌓은 오누이 옛날 한 마을에 두 남매가 살았습니다 남매는 아주 우애가 깊었지요 해가 저물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운 남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누나 아버지의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때 남매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있었지요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럴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실까? 그럴 거야 우리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동생은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누나 우리 석탑을 지어올릴까? 그러면 부처님도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는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니 바빠지는 농사철이 오기 전에 빨리 석탑을 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 석탑을 지을 수 있을까? 누나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석탑을 지어 부처님이 아버지의 병환을 낳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남매의 어머니는 남매가 하는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매의 효성이 너무 갸륵해 저절로 눈물이 났지요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일을 남매는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벅찬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저런 생각을 하다니 남편은 병들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나기가 힘은 들지만 그래도 이런 자식들이 있구나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자신마저 병이 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정말 큰일이었지요 내일부터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남매 중 남동생도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나저나 아이가 어떻게 석탑을 쌓을 수 있을까 그 허약한 몸으로는 어려운 일일 텐데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었지요 다행히 누나의 몸은 아주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어 부처님도 너희들의 효성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야 그러니 석탑을 쌓는 것은 그만두는 게 어떠니 하지만 아들은 자신의 결심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비록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석탑을 지어 아버지 병만 낫는다면 제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남매는 석탑을 짓기 시작했지요 누나는 죽장리에서 동생은 낙산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석탑을 지었습니다 남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았지요 그리고 누나는 죽장리로 동생은 낙산리로 가서 자신들의 석탑을 쌓았습니다 석탑이 절반 정도 완성되어 갔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남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로 했지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음식으로는 두 사람의 간식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간신히 한 사람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어머니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할 텐데 어머니의 고민은 더욱 커져갔지요 그러다가 동생이 나들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누나에게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음식을 만들어 몰래 동생에게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만 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누나에게는 이미 음식을 가져다 주었단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랜만에 만난 음식을 즐겁게 먹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나였지요 누나는 동생의 건강이 너무 걱정스러워 하던 일을 멈추고 동생이 석탑을 짓고 있는 낙산리에 와본 것입니다 어떻게 석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도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신만 빼놓고 어머니와 동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누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서운했고 어머니가 야속했지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생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점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나는 저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잖아 허약한 동생이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테니 그것도 좋은 일이지 누나는 석탑이 있는 죽장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석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지요 얼마 후 남매의 석탑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3층 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5층 석탑이었지요 누나가 석탑을 2층 더 올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도 두 석탑이 완성되는 날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객귀 이야기 사마장자는 부자였지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구두새였습니다 그래서 저승의 왕들이 그를 잡아오라고 사자를 보냈지요 어느 날 사마장자는 이상한 꿈을 꾸어 점쟁이에게 꿈풀이를 부탁했습니다 틀림없이 죽게 될 꿈이오 안 돼요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을 순 없소 죽음을 어찌 피하겠소 죽는 순간이라도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벌이 가벼워질 것이오 그러니 지금이라도 재산을 아끼지 말고 술과 떡을 넉넉히 빚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작별 인사를 하시오 또 저승사자를 위해 신발 3켤레와 옷 3벌 돈 3천량을 준비하시오 그렇게 하리다 사마장자가 잔치를 벌인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웬일인가 하고 모여들고는 사실인가 하고 찾아와서 실컷 먹고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들 돌아갔지요 사마장자는 저승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유 추워 따뜻한 옷과 신발을 주는 사람 있으면 목숨이라도 살려주겠는데 나는 몹시 배가 고파 누가 밥 한술만 줘도 목숨을 구해줄 것인데 쉿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는 사마장자를 잡으러 가는 저승사자야 할 일을 잊어서는 안 돼 사마장자는 사마장자는 사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춥고 배고픈데 이걸 가지십시오 하면서 신발과 옷과 밥을 내놓았습니다 노자에 쓰라며 돈 삼천냥도 주었지요 먹고 입고 노자까지 받은 저승사자들은 그제야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마장자요 입니다 그럼 우리가 잡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냐 우리 말을 엿들었으니 어쩌지 대접까지 받았으니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새 사자는 저희끼리 수근거리다니 사마장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느냐 예 아랫마을에 우마장자가 있습니다 그럼 됐다 새 사자는 아랫마을로 갔지요 그날 밤 우마장자는 자다가 죽었습니다 우마장자는 시왕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지요 제물만 탐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위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제물을 탐하지 않았고 부자도 아닙니다 제사상에 종이로 음식 이름만 적어놓고 제사를 지냈지 아닙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조상 제사는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자의 조상들을 데리고 오너라 사마장자의 조상들은 우마장자를 보자 자기 자손이 아니라고 했지요 시왕들은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마장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죽었던 우마장자가 다시 살아나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요 저승사자들은 모두 큰 벌을 받았습니다 시왕들은 사자를 다시 보냈지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사마장자를 잡아오너라 사자들이 다시 찾아가니 사마장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로 찾아갔으나 절 문 앞에 사천왕이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사자들은 이번에도 사마장자를 못 잡아가면 더 큰 벌이 내릴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마곡간에서 말을 꺼내 말 등에 장자의 두리마기를 얹어 저승으로 갔습니다 사마장자를 잡아왔습니다 시왕들은 사자들이 또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놈은 더 신문할 것도 없다 화탕지옥으로 보내거라 사마장자의 두리마기는 펄펄 끓는 쇳물 속에서 녹아 없어졌습니다 저승의 명부에도 이름이 지워졌지요 마음을 고쳐먹은 사마장자는 착한 일을 하며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명부의 이름이 없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객귀가 되었지요 부처가 된 여종 신라 경도광 때 지금의 진주 또는 순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지방에 사는 남자 불교신도 수십 명이 미타사라는 절을 세우고 기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아간 벼슬에 있던 귀진의 집에 웅면이라는 한 여자 종이 있었지요 웅면은 주인을 따라 절에 갈 때마다 뜰에 서서 스님이 하는 대로 연부를 따라했습니다 웅면의 주인은 웅면이 종인 주제에 연부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많은 일감을 내주며 절에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웅면은 그 일감들을 열심히 해내고는 절에 올라가 연부를 했습니다 웅면은 절 뜰 좌우에다 말뚝을 세우고 자기의 손바닥을 뚫어 줄을 꿰었지요 그리고 그 줄을 말뚝에 메어놓고 합장을 한 채 좌우로 흔들면서 열심히 연부를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늘이 감동하여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웅면은 불당에 들어가 연부를 하라 그 소리를 들은 스님은 웅면에게 불당에 들어가 연부를 하게 했지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서쪽 하늘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웅면이 공중으로 솟아 불당의 천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웅면은 서쪽 하늘로 올라가 부처님의 몸으로 변하여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내며 사라졌지요 음악 소리는 한참 동안 하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불당 천장에는 그때 뚫린 구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은 아이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였지요 아이의 부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하도 애가 같아서 아이에게 말했지요 이놈아 다른 아이들은 나무도 해오고 새끼도 꼬고 하는데 너는 밥 먹고 똥만 쌀 뿐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하니 하고 야단을 치니 이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나도 일을 할게 장자네 집에 가서 괭이나 얻어다줘 어머니는 저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괭이를 얻어오라고 하는가 하고 가짢게 생각했지만 어쩌나 보려고 장자네 집에 가서 괭이를 얻어다 주었지요 이 아이는 괭이를 가지고 집 앞의 채소밭을 낑낑거리며 파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구덩이를 하나 파놓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개똥이란 개똥은 모두 주어다가 그 구덩이에 가득 채우고는 참깨를 한섬 갖다 부어 놓았지요 그러니 깨나무가 콩나물처럼 돋았습니다 아이는 참깨나무를 한 대다 다 잡아매서 키웠지요 그랬더니 그 참깨나무는 한 대 엉키어서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가을에는 참깨가 다닥다닥 열렸지요 참깨를 모두 기름을 짰더니 기름이 수십 도기 되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다가 그 기름을 먹여 키우면서 기름 독에다 담갔다 건져내고 해서 강아지를 기름에 절개 하였지요 그러니 강아지가 옆에만 와도 고소한 냄새가 풍기고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만큼 매끈매끈해서 잘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산에 가서 칙덩굴 수십 동을 해가지고 와서 그 칠그로 동아줄을 수백 발 꼬아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아줄 끝에다 강아지를 미끄러맨 다음 동아줄을 동그랗게 포개어 감아가지고 산에 올라가더니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 골짜기에 가서 동아줄을 한 끝은 큰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멀리 숨어서 보고 있었지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 풍기니 호랑이들이 강아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호랑이 한 놈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강아지를 보고 덥석 물었지요 하지만 강아지가 워낙 미끄러워 호랑이 입에 들어가자 그냥 통째로 목구멍을 넘어 그대로 밑구멍으로 쑥 나와버렸지요 그러니 호랑이는 동아줄에 꿰어지고 만 셈이지요 강아지가 쑥 나오니 그 뒤에 있는 다른 호랑이가 맛있는 것이 나왔다 하면서 강아지를 또 물었지요 강아지는 미끄럽기 때문에 또 호랑이 목구멍이며 장자를 무사히 지나 밑구멍으로 쑥 빠졌습니다 이 호랑이 이 호랑이도 동아줄에 메어졌지요 강아지가 나오니 뒤에 있던 다른 호랑이가 또 이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이 호랑이도 동아줄에 꿰어졌지요 이렇게 강아지를 물어 삼키는 호랑이들은 모두 동아줄에 꿰어지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잡은 호랑이가 수백 마리가 되었습니다 밥만 먹고 똥만 싸던 미련한 바보가 이렇게 해서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농부와 스님의 내기 옛날에 한 스님이 시주받은 쌀을 짊어지고 절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씨에 스님의 등은 흠뻑 젖었습니다 스님은 땀을 식히려고 큰 나무 밑으로 갔지요 그때 마침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도 잠시 쉬려고 스님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농부도 땀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한동안 비가 안 와서 논이 바짝 말라 논 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농부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도 걱정이 대산이었지요 모내기를 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입니다 하늘을 보니 오늘도 비가 오기는 다 틀린 것 같고 참 걱정이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스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장삼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오늘 중에 꼭 비가 내릴 것입니다 스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저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오겠습니까 두고 보세요 분명 비가 올 것입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스님 그러면 내기라도 할까요 만약에 스님 말씀대로 비가 오면 제 소를 스님께 드리지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랑에 있는 쌀을 모두 주십시오 그때 마침 농부의 아내가 새참을 들고 왔습니다 나무 밑에 새참을 차려놓으며 스님 이리 오셔서 함께 드시지요 스님은 출출하던 차에 농부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농부는 새참을 먹으면서도 어깨가 으쓱으쓱 했습니다 내기에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새참을 다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휙 불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뭉개구름이 이쪽으로 둥둥 떠왔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햇볕은 내리쬐고 도무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소를 끌고 다시 논으로 갔고 스님은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고 있었지요 농부가 한참 논을 갈고 있는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 떨어졌지요 농부는 놀라서 얼른 후두둑 떨어졌지요 농부는 놀라서 얼른 소를 나무 밑으로 끌고 왔습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세찬 빗줄기가 되어 논을 흠뻑 적셨지요 농부는 시원하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모내기 할 걱정이 싹 가셨습니다 농부는 싱글벙글하며 스님에게 물었지요 도대체 스님은 비가 올 걸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만져보면 알지요 옷으로 도수를 부리는 것은 아닐 테고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빨래를 자주 못해서 옷이 땀에 젖었다가 마르고 또 젖었다가 마르고 하지요 그러는 동안 옷에는 소금기가 남아있게 되지요 소금기가 있는 옷은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눅눅해지지요 공기 중에 습기가 많다는 것은 곧 비가 올 징조지요 아 그러니 스님은 아까 옷을 만져보고 비가 올 걸 아셨군요 아무튼 스님 비가 와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농부는 비가 와서 잘 됐다는 생각으로 내기에 졌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기에서 이긴 것입니다 아 참 그렇지요 내기에 졌으니 스님이 저 소를 가져가세요 농부는 속이 쓰렸지만 약속대로 스님에게 소를 줄 수밖에 없었지요 스님은 농부를 보며 웃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소가 큰 일꾼이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소이다 하면서 바랑을 메고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스님이 걸어가는 하늘은 맑게 깨어 푸른 하늘이 드러났지요 스님과 농부가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고 해서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소내기라고 하다가 요즘 와서 소나기가 된 것이지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